드디어 스위스에 갑니다 지금은 인천공항 라운지에 왔고요 어제 저녁부터 굶어가지고 오자마자 한식 순대볶음 제가 이번 스위스 황로그를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아주 만족도가 높고요 뭔가 스위스를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가서 자연 경간도 잘 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선 좋은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황로그를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행지에 탔고요 앞으로 약 열 몇 시간 걸릴 것 같은데 틈틈이 밥 먹을 때 그럴 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죠? 구매했어요 카메라 연동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았어 저는 이 가르침에 가르침을 원하고 다시 보내주세요 thank you 저는 이 가르침에 풀어가지고 예전에서 한국에서 왔어요 이 가르침 확인하고 지금 여기 옮겨요 전투가가 있고 전투 잔뜸네요 지금 대단해 이 가르침에 대단해 이름보다는 descend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밀라노가 경유지여서 오늘만 묵고 내일 바로 떠납니다. 내일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시간이 있긴 한데 그러고 나서 바로 생물을 치러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밀라노를 그렇게만 엄청 구경할 수 있는 날이 없어서 이전과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오랜만에 유럽에 와서 또 기분이 좋긴 하네요. 랍스터 슬로더 화이트 맞네 메뉴. 이거 메뉴 맞는데 저는 그냥 시켜주는 거 알아서 먹을게요. 여기 랍스터 슬로더 화이트. 이번에도 어김없이 유럽 일정인지라 일찍 눈이 떠져가지고 조식 카페가 6시 반부터라고 해서 잠깐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 역시 외국에 나오니까 물론 일정으로 왔긴 하지만 그래도 설레는 마음이 좀 든다. 굉장히 좋다. 여기 밀라노 날씨는 지금 동이 트기 직전이어서 좀 추운데 한 영상 영상 1도 서울보다 조금 춥네요. 이제 오늘 점심때 생몰위치로 넘어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게 아니고 차를 타고 갑니다. 차 차 타고 3시간 정도면 생몰위치로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 차에서도 국경이 넘어가고 할 때 예쁜 장면들이 있으면 찍어볼까 합니다. 원래는 아침에 운동을 하고 조식을 먹을까 하다가 왠지 운동하러 가봤자 별로 집중이 안될 것 같아서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이게 젖어도 촬영이 있어서 한번 해볼까? 젖어도 좀 어두운 곳에서도 빛 번짐도 덜하고 그런 모던데 오오 여기인가 보다 중앙역 밀라노 중앙역에서 원래 기차를 타고 유럽 이것저것으로 갈 수 있는데 아 다음에 유럽여행 오게 되면 꼭 밀라노 중앙역에 와서 기차 타고 가보는 걸로 고맙습니다.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메뉴는 단백질 식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웰콘드림 같은 거 주셨어요. 완벽한 단백질 식단을 위해서 계란 시켰습니다. 썬니사이더 써니사이드 업에는 케찹이지 전 개인적으로 반숙을 좋아하는 편인데 써니사이드 업 시키면 반숙으로 나오니까 더 테이스티 굿 마찬가지구 여기 버팔로 요거트라고 되어있어가지고 그냥 소요거트가 있는지 보러 갔는데 여기는 다 버팔로 요거트 유럽은 이런 하늘 보려고 일출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유럽은 이런 하늘 보려고 일출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생물 위치로 출발합니다 기차를 타고 가지 않고 차로 차로 갑니다 3시간 정도 걸리고요 166킬로 저희는 히트 장소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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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예전 한국의 한국연구 한국 Fly 일단 굉장하다는 거 먼저 얘기해드리고 룸투어 시작하겠습니다 딱 입구에 들어오면 이렇게 잔신 거울이 있습니다 나갈 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세면대와 또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웅클렌에서 준비해주신 선물 박스가 있고 여기는 아늑한 거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바로 안방 아주 앤티크한 분위기의 그런 호텔이고요 이렇게 나오면 이 옷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거울이 또 있고요 클라라멘스 아이스로 더블스러 리브오일 예이 다음으로 보여줄게 굉장히 놀라운 사우나가 방 안에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처음 봤어 이런 것들을 설경을 보면서 사우나를 할 수 있다는 점 굉장한 점이고요 이제 여기는 클로젯 가져온 옷들 옷을 많이 못 갖고 왔어요 스키복을 가져와야 해가지고 이 행사를 입어야 돼서 스키복을 챙겨야 돼요 신발도 패딩 부츠 하이라이트의 공간으로 갑니다 바로 널찍한 테라스 이야 여기서 스위스 생모리츠에 설산이 다 보입니다 와 진짜 나중에 이제 여기 앉아서 주고 컵라면 신라면, 컵라면 먹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바로 사우나로 갈 수도 있고요 아 정말 너무 오고 싶었던 스위스여서 그런지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시작부터 너무 좋네요 기분이 근데 여기서 신발을 벗고 지내야 할지 신고 지내야 할지 벗어야겠다 벗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도 테라스가 있네요 와 여긴 약간 1인용 테라스 이렇게 삭 해가지고 이야 이런 뷰입니다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면 좋겠네 이렇게 룸투어를 해봤는데 내일부터 이제 일정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쉬다가 나중에 여기 스파도 갔다가 저녁때는 이제 스태프들하고 밥 먹고 들어와서 호텔을 즐겨볼 예정인데요 틈틈이 브이로그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자리에 식사에 저거에 하나님의 노을이 주님의 지내양 이별이 혹시 이제 안녕하십니까 한참 이제 유럽에 온 만큼 또 유럽 마트를 안 가볼 수 없죠 여기 또 생머리취가 저녁이 되면 다 문 닫아서 미리 마트에 가서 필요한 거 살려고 가는 중이에요 오 몽클레르 저기 저기 발견 예쁘게 생겼다 완전 거꾸 datasets 콘 마트 항상 유럽마트에는 꽃이 팔더라고 여기 아이슬란드 스퀴르가 파는구만 이거 아이슬란드 요거트 스퀴르 락토프리 로우슈가 여기서 반가운 스퀴르를 만났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유명한 오리지널 아이슬란딕 친구들한테 보내줘야겠다 이게 여행을 온게 아니니까 호텔에도 조리할 수 있는 그런게 없어가지고 막 뭘 사기가 좀 애매하네 건강주스? 색감이 예쁜데 색감이 맛은 모르겠고 스테이크 굽기 스테이크 굽기? 스테이크 굽기? 스테이크 굽기가 많아서 못 고르겠어 빵이 엄청 쫀득하네 빵 도졌어 와 안 되는데 스테이크 굽기 아 우리 피자 먹어야 되는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지? 다 맛있어 스테이크 굽기 스테이크 굽기 스테이크 굽기 스테이크 굽기 산타 마려운 것 같네요 잘 안보이겠지만 달도 예쁘게 떠있고 카메라에 안 담기겠지만 별도 많습니다 7시에 조식시간이어서 그전까지 뭐랄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 핀란드식 사우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볼까 합니다 한번 됐나? 100도? 한 10분 걸린다고 했으니까 준비를 하고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우나 할 때 물에 넣을 수 있는 오일도 있어요 라임 시트러스 아이스 키위 로맨틱 민트 오케이 로맨틱 민트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피넹을 꺼야 되기 때문에 예열 테스트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정은 사우나 일곱 시에 조식 먹고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풍경 보고 스키를 타고 싶은 사람은 스키를 타고 아니 관광하고 싶은 사람은 올라가서 이렇게 관광할 수 있게 마련해 주셨는데 스키를 스키를 중학생 때 타보고 안 타봐서 이런 데서 타다가 괜히 다칠 것 같아가지고 아쉽게도 스키를 못하고 그래도 원래 관광하고 좋아하니깐 예쁜 설경을 보러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 보러 올라가고 다녀와서 저녁에는 또 여기 이제 생모리츠에 온 전생에 셀럽분들과 디노 자리가 있어서 거기 딱 그러고 올 것 같아요 스키가 엄청 차네 뭐 짠어 이거 이제 여기 사우나가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사우나 끝나고 즐거워 보겠습니다 30분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샤워하고 조식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지지뽕쥬 렛츠 렛츠